3, 2, 1 네 안녕하세요 강소연TV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홈트를 가져왔는데요 어디에 좋은 홈트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집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앉아서 근무를 하시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이랑 어깨가 굉장히 뻐근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어른분들 막 오십견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목 어깨를 많이 풀어줄 겁니다 제가 하는 운동들은 전문적인 게 아니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운동들만 제가 루틴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라하고 싶으시면 다치지 않는 선에서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운동을 시작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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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